안녕하세요. 패트리과학원 줄리의 3분 토플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제가 3분간 드리는 말씀 잘 기억만 하셔도 리스닝에서 한두 문제 더 맞추실 수 있어요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자, 토플 이 영역들에서 많이 출제되는 주제입니다. 자, 그 중에 하나가 캐모플라지인데요. 자, 위장이라고 하죠. 동물이 보호색이나 아니면 어떠한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또는 프레이를 확보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. 자,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시와 요소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가 칼라레이션 즉 보호색이죠. 자, 보호색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의 색깔이나 패턴이나 무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환경에 쓱 녹아드는 걸 얘기를 해요. 대표적으로 리우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바다로 한번 가볼까요? 자, 바다에서는 이 악다패스가 유명하죠? 여러분 이 문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얘네는 피부에 피그먼 색, 즉 색포들이 있어서 이 색깔이 들어있는 이 주머니들을 얘가 조정함으로써 색을 조정한다라는 게 얘의 캐모플라지 대표적인 기술이에요. 꼭 기억을 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. 여러분 넙치 아시죠? 넙치나 광어 보면은 그 등은 까만데 배는 하얗잖아요. 그게 바로 카운터 쉐이딩이에요.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깜해서 안 보이고 밑에서 보면은 햇빛 때문에 안 보이고 이게 바로 물고기들의 위장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음 거는 미미크리라는 건데요. 미믹이 뭔가를 따라하다라는 거예요. 근데 얘는 이제 동작이라기보다 어떤 종류의 버터플라이나 머스 같은 애들은 지 모습 또는 날개의 색깔이 그 환경에 굉장히 비슷해서 환경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느낌에 녹아드는 느낌으로 얘네가 숨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미미크리라고 합니다. 자,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떤 certain kind of cuttlefish 이거는 갑오징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는 모습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요. 거기다가 색을 입히고 동작까지 따라함으로써 완벽한 다른 동물의 흉내를 냅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미미크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꼭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